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현장 회복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는 보금운동의 플랫폼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플랫폼 위에 현장 회복의 로드맵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대지에 오직 성령 충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오직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조금만 방향을 맞추시고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기도를 누림으로 이제 현장 회복과 사문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방심입니다 본문 20,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간에서 벌거벗은 지랄 홍수 심판 이후로 폐허로 변해버렸던 이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는 19절에 보니까 새 아들로부터 자손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농사도 시작할 만큼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자신의 장마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죄의 결과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노아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는 그 칭호에 걸맞지 않는 추태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신 행위 자체는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취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르라고 하는데 잔뜩 마시다 그리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제를 보면 하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은 단순히 하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어떤 성적 타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노아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를 했고 적당히 마시지 않고 너무너무나 많이 마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벗긴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덥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통을 벗겠죠 그리고 바지 정도는 벗겠죠 그렇죠 더우면 아우 더워 그러면 런닝 팬티 정도는 입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팬티까지 벗지는 않잖아요 덥다고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심판 사건 후에 범죄한 노아를 볼 때 벌받는다고 혼이 난다고 사람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벌받고 혼나도 사람의 죄성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이후로 인간은 날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원죄 가운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 죄성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죄성을 가진 안 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다 씻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 없어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성을 가진 정말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인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은혜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복음의 뿌리 내릴수록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 중이죠 다 이렇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제 예배와 강단 24 속에서 믿음이 날로 성장함으로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는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22, 23절에 보면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은 아버지가 만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줬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남의 어떤 잘못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받는 사람은 남의 허물과 실수를 까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지 끝났다는 말은 이때 쓰는 거거든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끝났는데 뭐 품어주고 그렇지만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저러면 어떡해 막 자꾸 지적을 하고 이제 까발리고 말을 옮기고 말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막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따지고 까발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정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죄악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죄 따진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지적하지 마라 지적하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떠벌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분리하고 이간하고 원니스를 깨려고 하는 이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는 자가 돼서 샘과 야벳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재를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조금 안정되고 또 잘나가는 것 같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어땠습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땐 큰 오점이죠 왕으로서 인생의 오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될 때든 안 될 때든 상관없이 이제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이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늘 깨어서 24 오직 성령 축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런 현장 변화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